있겠지 자 그 다음에 무슨 밸브가 있다 체크 밸브가 있어요 책 밸브 책 밸브는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로가 지나다니는 라인에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뭐가 있다 펌프가 가동이 되지 그럼 여기 뭐 릴리프 밸브 있다 해가지고 여기 장력 조절 해가지고 리터 시키는 게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 쇠고스를 막아요 라인을 이렇게 직경 크게 해서 쇠고스를 막아놓고 여기에 스프링 콜 스프링 뒤에서 받쳐요 자 펌프가 가동이 되면 펌프가 구동이 되면 압이 높겠죠 압이 높아 포올리는 힘이 강할 거예요 그럼 이 포올리는 힘 때문에 어떻게 된다 쇠고실이 위로 밀려 올라가겠지 밀려 올라가면서 연료가 양쪽으로 이렇게 새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공급될 수 있다는 얘기지 위쪽으로 위쪽으로 공급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 펌프가 멈춰졌어 멈추면 어떻게 된다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스프링 장력받고 쾅 내려서 막아버리겠지 그럼 연료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려올 수가 있다 없다 없겠지 그래서 책밸부가 하는 역할이 뭐야 한쪽 방향으로만 연료를 흐를 수 있게끔 만듭니다 특히 뭐 펌프가 작동이 될 때만 연료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는 건데 왜 쓰는 건데 왜 얘가 움직일 때 연료를 이렇게 포올리는 거죠 포올려가지고 여기 전부 다 연료를 공급해요 공급해서 쓰고 있다가 시동을 껐어 만약에 책밸부가 없으면 어떻게 했는데 높이 차에 따라서 어떻게 엔진이 여기 찾던 연료들이 어떻게 쭉 빠져나가겠지 다시 탱크로 그럼 그 다음번 시동 걸면 어떻게 다시 채워야 되지 그럼 재시동성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이 연료 라인 안에 빠지면서 뭐가 찬다? 빠지면서 공기가 찰 수 있지 이렇게 유압 라인에 공기 차는 걸 뭐라고 한다? 베이퍼록 혹은 우리말로 증기 폐쇄 현상이라고 합니다 베이퍼록 혹은 증기 폐쇄 현상도 뭐가? 책밸부가 막을 수 있지 그러면 책밸부가 왜 필요한데? 역류방지 잔압을 유지해서 뭐까지? 베이퍼록 혹은 증기 폐쇄 현상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재시동성도 어떻게? 향상시킬 수 있다 그게 뭐? 왜? 여기 있는 책밸부가 하는 역할이겠지 그래서 펌프 안에 연료 펌프 안에 밸부 두 개가 있어 무슨 밸부와 무슨 밸부? 책밸부와 릴리프 밸부 릴리프 밸부는 다른 말로 유압 조절 밸부라고도 얘기한다 우리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개념이 있어